예 조니 워커 블랙 여러분 허브 형은 진짜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약간 남준이 형은 뭘 해야 될까? 뭐야 머리 조금만 더 그려서 뒤에 묶어 다니고 싶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오래오래 삽시다 정국 잉글리시 이즈 소 큐트 오 마이 가이드 나 왜 술이 들어가면 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첫 번째로 생각이 나 보통 보통 그러니까 라이브를 하면서 술을 마셔야 되겠다 가 되는 게 아니라 across 또 다른 번째로 생각나는 일단 나는 나를 찾아온 건지 거리 곳곳을 원히 밝히고 나의 오늘은 미스터 이거 안 했나? 이제 머리도 약간 젖은 머리 스타일 알죠? 이거 뭔지 알죠? 네? 2부 또 2부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? 자기야 2부 안 보여서 온경을 좀 잘라줬습니다. 잘 보이는군 너 아까 누구야? 5분 너 누구야? 너 전 카냐? 전 카냐 카냐 내가 뭐라고 불러줄까? 이거 너야? 이거 너야 그럼? 아무것도 안 입었거든 이거 뱅쇼예요 뱅쇼 이거 뱅쇼예요 뱅쇼 윤기 형이 만들어진 악마의 뱅쇼 말고 진짜 맛있는 뱅쇼 근데 이거 뱅쇼가 좀 싱겁다 다시 다시 타야 돼 세이 아포방포 안 졸려요 저 눈 보여요 지금? 안 졸려요 안 졸리다고요 욕 이씨